근데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제가 살 뺄 것 같아요? 방송국에다가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랄프씨가 공지사항에다가 악플 읽기라고 써주시고 제가 타이머 10분동안 악플 달 시간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패드립, 반사회적인 드립, 타인을 넣어가지고 비하하는 거 타비제이 언급해가지고 비하하는 거 금지 자 여러분들 10분동안 여러분들 악플 저에게 피드백, 공포의 피드백 타임입니다. 악플 달아주시고요. 기다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주세요. 밖에 앞나가고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세상 바깥을 보질 못하니 여자 빵할 때도 물이 쏟을 줄밖에 모르고 할 줄 아는 건 옛날 냄새 뒤지게 나는 쌍냥 발성 창법으로 맨날 사꼴 국물 푹 끓이듯이 부르는 똑같은 노래만 부를 줄 아는 게 돼지 코트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옛날 매운말 더디 같냐 형님 정말 궁금한데 약 2년 전부터 다이어트한다고 이 떨구 하시는데 새벽 아침 운동 방송 로임머신 고작 몇일 해놓고 핵캐커리고 운동 공약도 걸어놓고 왜 떨구만 하십니까 항상 돈 되는 컨텐츠만 지키려고 하시고 본인 힘드신 거 전혀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걸어다니는 스팸 숨쉬는 런찬 미트 존나 처먹는 로스팸 처먹고 바로 눕는 천하장사 성욕식욕 김왕짱 의정마늘행 와 나의 돼지 쌍놈의 새끼 초코송이 뱃돼지에 올려놓고 처먹는 거 진짜 더럽네 색독돼지에 대한 고찰 사실 색독에 관한 부분은 시티브에서 여 게스트 모시고 방송할 때도 자주 나온 피드백이다 툭 치면 나랑 너머로 굴러갈 한창 미트 세기가 틈만 나면 허벅지 수다듬고 허리 감싸 안고 하길래 끼어있는 시청자들이 야이드도 안 귀 한 번 썼어요 아가리엔 허니버터칩 발라놓아서 아가리만 털고 집 밖에 나가면 초딩한테도 맞아 뒤질새끼 질라면 한 개에 계란 두 개 넣어서 처먹는 놈은 참 본다 살 좀 빼라 노래 잘한다고 깝치지 좀 말고 어금니 두 개 뽑아버리라니까 얼굴 보고 텐션이 다른 색독돼지 어제 솔직히 그전이랑 달라서 이남 사심 개들 통남 코트 뱃살만 보면 진짜 곧 돼지의 새 기마냥 톡 태어나와 있는데 저러면서 우결하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자탕이 뜯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다 코트는 일단 희귀코모로리 돼지이다 코트는 자존감이 낮으며 조금의 공격에도 쉽게 예민해져서 과대하게 피해망상을 한다 코트는 조개수 집 전문가이며 방송에서 사심을 채우려고 하는 색독돼지이다 먼저 2017년에 후원금 천만원 달성돼서 금연과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금연은 성공했으나 다이어트는 실패하고 그 스트레스를 시청자한테 풀면서 시청자 민심은 점점 나락이 되었고 올해 2019년에도 1월달에 3월달까지 다이어트 성공 못하면 임반기에서 떠나겠다고 선언했으나 처음에 하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아무 말도 없이 넘어갔다 이 부분 해명해라 그리고 2018년 후반기에 인성라이더로 팝콘에서 방송하는 거 걸렸는데 팝콘TV에서 한다고 해놓고 첫날에 안 된다고 해서 다음에 한다고 밀어놓고 말도 없이 안 했다 이 부분도 해명해 코트야 인감적으로 뱃살 좀 빼자 방시혁인 줄 알았다 그땐 몸매로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너라면 방시혁 뱃살 품에 안길 수 있겠냐 반성 좀 하자 이기적인 새끼야 뱃살 안 빼면 여자 못 만나는 줄 알고 있어라 돼지 새끼야 혹시나 웃음으로 대충 넘기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소름 돋으니까 이 글 쓰는 동안에도 초코송이 먹으면서 기다리자라는 말을 하네 존나 소름 돋는다 돼지 새끼 먹을 생각밖에 없지 너 합방할 때도 그 몸매면 애들이 너 안 껴준다 비주얼상 보기 안 좋아서 비위상하거든 히키코모리인 이유가 네가 뚱뚱해서 자존감이 없는 이유기도 하다 인정하지? 솔직히 돼지 새끼 살 빼자 초코송이 접어넣어 초코 돼지 새끼야 좌우보다 앞뒤가 더 펑퍼 심하게 퍼져가지고 내리막길에서 발로 차면 대굴대굴 굴러가겠노 오늘 자다가 귀도 막혀 뒤져서 사람들이 조문하러 갔는데 명정사진 보고 와 이 정도면 이틀 전에 죽었어야 정상 아닌가 싶겠다 운동 좀 하자 싶 돼지 새끼야 야 코트 돼지 새끼야 그만 좀 처먹고 다이어트 좀 해라 그러다 뇌졸지 마사쳐 뒤지고 싶니? 어차피 우리한테 웃음이나 파는 새끼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 맞지? 오래오래 살아서 웃음을 내봐야 될 거 아니야 이츠바라마 고졸광드려나? 돼지 새끼지 몸에 주렁주렁 지방덩어리 쳐 달고 다니면서 왜 음식에 고기 들어간 거 보면 정신 못 차리고 쓸어 담아서 처먹냐? 그냥 내 몸에 달린 거 커트해서 직화구이 바베큐로다가 헤쳐드세요 존나 음식에 있는 고기 싹 쓸어간 다음에 상대한테 짜증내고 쳐 쪼개면서 아 장난이야? 하면 지불에 다 넘어갈 컨텐츠 이름부터가 잘못됐음 피드백은 무슨 쿠크 피드백이 피해 또 받아들이지 않은 남의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전형적인 독불장군 자신이 논리 정리라고 생각하고 자기애가 너무 지나치게 넘쳐 남니 말을 귀기울이지 않고 남이 막도 오랜 말을 해도 그걸 민심과 어거지로 어떻게 해서든 인정을 안함 토크온이란 게임톡 시절만 봐도 사회에서 일했으면 매장임기 코트 특 자기관리 철저함 그렇게 욕 처먹으면서도 꾸준히 저 몸매 항상 유지하고 있음 가끔 입주둥이 모으면서 잘생긴 척 할 때가 있음 매우 역겨움 매니저 신고입니다 저는 정지전 아프리카 시절에도 코트님 매니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방을 밥 먹듯이 하셨고 민심도 안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매니저분들도 많이 안 오셨고 저는 몇 달 동안 맨날 저녁 10시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하세요? 몇 달 정도 그러다가 이틀 정도 전화를 못 드렸더니 전화를 저에게 받으시자마자 신고야 많이 변했다 하면서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 살리려고 합니다 컨텐츠는 컨텐츠로 너는 시청자한테 좋은 풍도 많이 받아쳐먹고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봐주면 베풀 줄도 좀 알아라 받아쳐먹기만 하는 너를 보고 있자면 내 손이 AK-407을 부른단다 허구한 날 알라나 외치면서 씩비레거리지 말고 사회적으로 숨기를 해라는 인플루엔서가 되려고 노력 좀 해라 코트 노래 잘 부르는 건 인정하는데 존나 질리는 스타일 그리고 저지르 드립하면서 치명적인 척 개역겨운 음색도 곡마다 호불호 심하게 갈려서 사실 음악 스펙트럼도 존나 좁은 극의 가수 못된 이유래야 빛좋은 개살구임경 아프리카가 딱임 코트인천 흑돼지 새끼야 살진 거 쿨한 척한다고 알머지싸 보인다 예전에 좀 잘생긴 줄 알았더니 JYP에서 미리 얼굴 알아봤네 시벌 불편한 꼴짝이 보니까 예전 캠빨이어가지고 이제 이색이 살 빼면 개뽀룩 날까봐 일부러 안 빼네 시벌 새끼 쿨한 척할 가면 살 빼고 그냥 경험이 니하욕을 받아 이 돼지 새끼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지가 시청자보단 똑똑하다는 아니라고 천박한 생각이다 시청자 피드백은 쥐댓기 좋은 말만 듣고 조금만 삔 또 나가면 그 돼지 밥 차먹듯 달려들어서 똥돼지가 홍익돼지 되는 꼬라지 보면 진짜 암 걸릴 것 같다 코트 돼지 새끼야 니 현재 상태는 지금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아도 만삭 임산부가 미안해서 자리 비켜줄 상태다 걸어다니는 콜레스테롤 코트야 내 마지막 부탁인데 바로 헬스장 등록하자 PT 등록해 다시 살아보자 할 수 있다 방시혁 화이팅 서른 넘게 저먹고 자기 똥도 제대로 못 내리는 새끼 네 방에 가있어 뭐래 명예 뭐래 명예 팝콘 팝콘은 기술적인 문제로 첫날에 팝콘 서버가 터졌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팝콘에 가서 방송하려고 했는데 엑스스플릿으로 캠을 켜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제 캠을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날까지 조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이 되니까 왠지 런각이 생기더라고요 여태다 싶어서 냅다 도망가지 뭐예요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새끼들을 몽둥이로 후려쳐 죽였어요 그 새끼들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좋지 않네요 미친 새끼들 역시 인터넷 방송은 숨을 곳이 없어요 천만원 공약도 그래요 담배는 어찌어찌 끊어지더라고요 주위에 담배 피는 새끼들을 다 정리하니까 담배가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처먹는 건 빼기가 힘들어요 나에게 있어서 욕구란 수면욕과 성욕과 식욕인데요 성욕은 없어져도 식욕은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어디 쉽습니까 매일매일 배달음식에 찌들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아 처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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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처 먹고 또 처 먹고 이렇게 처 먹다 보면 어느새 내 몸이 마치 거미같이 느껴져요 검은 과부검이라고 들어봤어요 팔다리는 얇고 몸뚱아리만 큰 거미 있잖아요 방송을 9년 하니까 단 한 번도 한 달 이상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었죠 몸무게가 100킬로가 넘어가고 셀룰라이트가 쌓이다 보니까 주언니님께서 야발련아 얼마나 먹었누? 배에 튼 살이 하나하나 커지더라고요 저는 굳이 문신은 안 해도 됩니다 제 배에 번개 문신이 있거든요 벼락이 내려졌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제가 살 뺄 것 같아요 코트 호우야님께서 네가 후원 받으면 어쩔 수 없이라도 살 빼야 된다고 후원 땡겼잖아 이스타이징님께서 이분 DJs 이 씬을 깔아주실 수 없다면